지난해 6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연이은 후보자 부실 검증 사태를 부르며 화살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꽂히고 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태생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래 인사검증은 정부 조직법상 법무부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담당했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했습니다. 취지는 대통령실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한다는 목적이 컸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대통령의 남자로 인식되고 있는 한 장관이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되며 법무부 권한 비대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이른바 정순신 사태부터 최근에 김명수 합동참모본무 의장 후보자 논란은 법무부의 인사검증 실패 결과물입니다. 민주당은 인사검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 장관이 이를 거부하며 내달 예산안 처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